야 레어로 이거 어떻게 깨지? 아이씨... 오늘 일단 여기까지 신레전드 깨기였습니다 끝! 냥코대전쟁! 대전쟁! 영상이 복사가 된다고 냥코대전쟁! 오늘도 냥코대전쟁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 했더니 바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또 신레전드! 신레전드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나? 많이 남았니 아직도? 한 10개 남았다고? 오늘 그래서 그냥 생각난 김에 빨리빨리 찍어보는 꽃일복실캥도 우무사가리금광 이번 맵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맵 깨면은 뭐 나온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 맞네 이거 깨고 나면은 이상한 놈을 준다 저런 거 찍어봤자 조회수 나오지도 않는데? 라고 말하면서 또 리뷰해버리기 오늘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복실복실갱도 복실복실 갱도 하자! 아 무생각 없이 본을 좋아서 폭실 폭실 갱도 폭실 폭실 갱도 폭실 폭실 갱도 폭실 폭실 폭실... 우오 졸란했는데 왜 이렇게 세 그래 저번보단 좀 나아진거야? 고양이 병에 조금 나아진 거야? 아이씨 좀 나아진거야? 그냥 구경해야지 애들 뭐가 나오나 근데 이게 상대가 준비해준 것도 좀 봐주는게 인지상정 아닐까? 오늘은 조금 애들 하나하나 봐주죠 보고있어 뭐좀 보여주지? 안보여주네 자 다음놈 자 이번 맵은 증궐강제노동 이거 약간 쇼미더맵이야 자 오늘은 좀비가 나오네요 자 락힐 이거만 계속 소환해줘야지 아 잘한다 얘들 기다려줘야겠다 아이고 잘한다 어 야야 미친 홀이다 미친 홀이 좀 무섭긴 하거든 미친 홀이 야 저거 안 뚫리나? 틀렸다 미친 홀이 막 무서워 죽었네 짤게! 다 봤죠 뭐 없죠 준비하신 노래 있나요 준비하신 댄스 있나요 아 없으시구나 나가세요 뭐 베리어가 있긴 하나 베리어가 시덥지 않네요 다음 분 강제 가스 흡입 독가스 나오는 맵인가 자 다음 분 보겠습니다 아 메탈 준비해 오셨구나 그러면은 요즘 나나호를 너무 안 보여줬거든 나나호 한번 보여주자 휘발리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즘 귀여운 여고생장 간다 아 와타시 귀여운 여고생장 귀여운 여고생장 귀여운 여고생장 귀여운 귀여운 여고생장 왜 안 터짐 안녕하세요 아 이거 코뿔소 나왔다 아 저게 보여주시려는 거구나 아 알겠습니다 나나호 출동 나나호 등장 나나호 등장 나나호 등장 핵골범 아이고 코뿔소 어디갔어 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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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아 다음 분 다음 분 들어오세요 자 별들이 비치는 지하수 나나호님 이제 나가시고요 여고생장 흰적 나오는데 라고 아니 근데 안 소는 에일리언인데 존벨앱이다 헐 이걸로 돈 먹어야지 개설수 이히이히이이히이 돈이 복사가 된다 불판에 한거 요즘 쓰지도 않은 와! 흰적 파티어!! 아이고 다 어디갔음? 아암아 피지팔만 믿고 들어오시는 분이구나 다음푼 들어오세요 대붕개의 패닉 오늘 불쌍한 친구들 깨는 건가요? 아 뭐 내가 불쌍한가? 얘들 불쌍하지? 아 좀비 맵이네 빨래봉 가라! 아 요즘 빨간 적 나와도 대항적 쓴 적도 없는 것 같아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칸탕도 빨간 적 상대 대항이긴 해요 야 잘한다 잘한다 뭐야 이거 그냥 깨는데? 베이비가 진짜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아도 아니 진짜 일 잘해 고양이 베이비가 사거리가 길어서 컨티뉴 불가하네 여기서 그 캐릭터 얻을 수 있는 거 나오나 보다 빗드자! 아이씨 트레저스라고? 아 저거 체력 5야? 그걸 말했어야지 그냥 가자 귀찮은데 아 맞다 트레저스를 했지? 두 번 깨주자 불쌍하니까 빗드자! 불쌍하니까 두 번 깨줘야겠다 아니 악어 뭐해! 비밀은 제가 잘못필! 찰 민려난다 가 heter 잘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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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오 죽었는데? 잘 가 뭐야? 너무 약한데? 진짜? 이거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깨요? 이건 쉽게 깨는 거 맞지? 이거 울슈레빨 울슈레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울슈레빨고 해볼까 오늘은? 아 울슈레빼면 못 깨? 깰 것 같은데 그래도 레벨빨 아니냐고? 어쩌라고 고양이 애몽도 넣자 애몽 소환 뭐야 이건? 와 죽는다 아 그러게 트레저도 안 가져왔네 라인이 하나도 안 밀리잖아 내 주먹 맛 좀 볼래? 와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애몽빨이 멍청한 녀석 그냥 빨리 깼래 적보스 체력 75만이라고? 타베스보다 낮은데? 냄새나 와 EX 캐릭터 너무 얻고 싶었어 친구를 갖고 싶어서 밥도 3일째 안 먹었다니까 쿠라야 펜리루와 우루스 얘가 이 우루룬 할머니래 알고 싶지 않았어 메탈적 이외의 공격력을 낮춘다 오 얘가 더 젊은데 생긴거는? 디옹 미케와 우루스 내가 이걸 리뷰해야 되냐? 오늘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뷰할 생각에 너무 신나는걸 그래 머갈쿤은 잡아봐야지 머갈쿤 가자 지금까지 243번 머갈쿤을 죽였어 가라 와아아아 와아아아 따아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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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EX에선 개사기 아닌? EX에선 잘 쓰죠 얘 아니요 안써? 아 아 그래 헤헤 공다 확률이 미쳤다는게 겁나 안좋다는거지? 한 번을 안걸려요 자 다섯번 쏠때 동안 공다 걸리나 보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왜 안써? 열 번 열 한 번 열 두 번 열 세 번 데미지는 만 구천 정도네 아닌가? 어 만 구천 만 구천 왜 공다 안걸리냐? 썸네일이나 찍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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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똥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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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특징 썸네일 각도 안 나오 똥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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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여기까지 우로론 리뷰였습니다 절대 안쓸쓸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